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계약 의무 위반과 불법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10-47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요.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결국은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개인이 패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기환송됐죠.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수를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개했냐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팔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분양권 전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경우가 많고 또 당사자 사이에서 모르게 진행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피고가 이 매매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소도를 제기한 게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불법행위 주장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사기까지는 안 되지만 피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피고의 내용은 매매 계약의 주요사항을 조지하지 않았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애초에 원고가 사기라든지 나를 속였다 아니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안 되니까 중간에 하나가 매매 계약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앞에 사기들은 다 인정 안 하고 매매 계약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권리로서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민법은 크게 법률계계를 축에 나누면 계약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 책임이 있고 사무관리 책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죠. 90%, 거의 95% 이상이 다 계약 책임입니다. 어쨌든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엄연히 다르고 부당이득 사무관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계약 책임의 위반사의 위기 때문에 그 계약 책임이 위반됐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원심은 사기 이런 걸 막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불법행위로 쭉 가버린 거죠. 아마 이것만 가지고 주장했으면 인정 안 해줬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결국 원고 변호사가 그 부분을 불법행위 책임을 여러 개 묻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 계약 책임을 제대로 청구를 못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 책임을 묻는 걸로 청구 취지 변경을 하거나 원인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그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계약 책임은 계약 위반 사실만 있으면 채무불행 책임이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계약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했다. 이러면 이제 계약 책임의 인정이 끝나고요.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위과실도 상대방이 있다. 즉 계약 위반에 고위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를 계약 책임에서는 상대방이 지는데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주장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인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 책임을 먼저 가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원고가 매우 화가 나가지고 계약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심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거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전략에서는 이게 계약 책임인지 불법행위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처럼 채무불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결론도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내용도 잘못됐다는 캐시가 나오는데 이 판례에 보면 결과가 잘못됐다고까지는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결론은 동의하는 걸로 봅니다. 결국 법리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를 이길 걸로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